어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자 선생님 키우는 강아지예요. 두 마리 다 실은 유기견이었는데 선생님 집에 오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. 자 last lonely. 또 덜 외롭지. 자 lonely 그러면 외로운인데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덜 외로워요. 그리고 relieve stress. 자 relieve란 말은 덜덜한 뜻이야. 스트레스도 덜어준다. 같이 놀다 보면은 내가 막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다 기억 안 나잖아. 자 그럼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또 얻을 수 있는데 owner. 자 own이라는 동사는 얘들아 소유하다 란 뜻이야. 그럼 소유한 사람이니까 주인이란 뜻이죠. owner. 근데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 그러지? 이건 반려. 평생을 함께하는 동물. 자 그 다음에 researcher. 연구원이란 뜻이죠. 자 research란 말은 연구, 조사란 뜻인데 자 이런 식으로 ear이 붙으면은 그 하는 사람이란 뜻이야. researcher, 연구원, 조사원. in fact. 자 사실이란 뜻이죠. in fact. 사실. researchers, 연구원들은 are finding. 찾아내고 있대. 뭐를? pet owners. 자 이렇게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tend to, 뭐하는 경향이 있다. tend to란 말은 조금 어려운데 얘들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.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 따라와 english queug. ι